네, 오재임님. 지금 어디세요? 과장님이 너무 취한 거 있지.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시우특보가 지금 좀 와줄 수 있을까? 나 왔어요. 많이 취했어요? 걸을 수는 있어요? 나도 잘해보고 싶어. 나도 잘해보고 싶다고, 너랑. 근데... 난 딱 거기까지야. 난 딱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안정적인 게 좋아. 내가 그 적당히를 넘어서면 내가 막 불안해져. 내가 아니고 막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. 그래서 난 적당히 밖에 안 돼. 이런 하영은 제 집에 가요.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. 제주도 가서 네가 결정하라고. 이런 나랑 적당히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해. 너의 마음이 어두운 날. 예전에 어떤 선배가 그런 말을 했었다. 아무리 위성 사진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구름의 흐름을 관찰해보라고. 나의 마음이 어두운 날 나의 마음이 어두운 날